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관련해 전북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북자시도는 총연합회 측이 감사 서한을 통해 이번 대회가 단순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를 넘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배려와 환대로 세계 한인 리더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대 학생들에 특별히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전북도와 전주시가 한인 비즈니스 발전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주길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